플루트 퓨어리넥 코링 저건 불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들이고 그럼 또 다른거 얍 무엇이 무엇이 똑같은가 팅팡이 신발주 큰 북 이번엔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악기들인데 아니 뭐가 똑같지 잘 생각해보세요 줄로 연주하는 악기 불어서 연주하는 악기 두드리는 악기 아 알았다 연주하는 방법이 똑같다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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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악기들 그리고 이건 불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들 그리고 이건 줄로 소리를 내는 악기들 그러니까 연주하는 방법이 똑같은 친구들끼리 모아놓은거잖아 하하 맞지 딩동댕 맞았습니다 으흐흐흐 으흐흐흐 어떻게 어떻게 소리를 내는 으흐흐흐 으흐흐흐 아 으흐 으흐흐 아 으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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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로 소리를 내요 줄로 소리를 내요 줄로 소리를 내요 줄로 소리를 내요